와 왔어 왔어 오 야 야 야 야야 야 야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뭐한거지 금방 빨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려야지 형이 나 왜? 나 시청자 생중이야? 니 시청자 누리지? 자 그렇습니다 시청자님들 엊그저께 거제도에서 전개기를 맞배기를 하고 오늘 또 본게임으로 또 전개기를 갖다가 또 문의를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거제도 뭡니까 반냐고 2023년도 첫 팀널로 갔다가 가 빨리 엔지 다시 엔지 다시 빨리 가라고 일단 발에서 말하면 돼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퍼 자 일단은 저희가 지그헤드를 이용해서 아이씨 이게 아닌데 멘트를 줍니다 자 거제도로 전개기 잡으러 고고 여보세요 자 여수에서 2시간 달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2시간 동안 주무신 분이 앞에 계시네요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아이씨 아이씨 아 잘났다 꼴찌 아픕니다 꼴찌 아퍼 아이고 어제도 왔지만 오늘도 한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갱이를 대상으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해볼거에요 아이씨 아아 이동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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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네님이 한마리 잡았네요 꼬네 나이스샷 체비착수 바로 또는 몇척에 리트로를 해봅니다 제가 알려드릴건 거의 없지만 잘보고 배우세요 저렇게 하면 안되는구나 하면서 뭔 말이죠 반응이 좀 안옵니까 아예 안오는디? 아예 안오는디? 아예 안오는디? 아예 안오는디? 아그래서 옆에 저사람은 뭉클하니 나를 해볼래요 옆에 저사람은 뭉클하니 나를 해볼래요 아아 빠졌다 어 물었는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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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dges 먹기 꼬두와 오 아아 진짜 힘 빠졌는데? 보너새끼 아니오? 몰라요 그럴 수도 있고 보너 볼락 아니 볼락은 아닌 것 같다 오 전개기다 전개기 아닌데 뱅에놈이다 뱅에뱅에뱅에스 나이스 뱅에 자 긴 꼬리 뱅에놈들은 낚싯대 방향 우리가 저희가 감면 방향으로 다가와서 발 앞에서 때려 박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우리 밭냐후에서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 꼬리들이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미친다 미쳤어 긴 꼬리 아니오? 아아 그렇다 긴 꼬리 긴 꼬리 긴 꼬리 긴 꼬리 이한테 물고기가 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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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아 이렇게요? 알겠습니다 아 좀 커 보일라 그랬는데 야 니 아까 유튜브에 보게 저 저 돌돔 사진 무슨 이것도 배고 났다 네 놈이 돌돔 사는 거 어 눈은 나오던데 나도 새사람이 좋아요를 많이 눌렸다 네 알고 냈시다 아 감사합니다 오우 재밌구만 오우 재밌구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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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것도 긴 꼬리 아니야? 네 글로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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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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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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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나이스 오우 형님 라인을 요 왜 들어가냐 자꾸만 아니 요거 라인이 밑에 있어가지고 걸린다 걸려 어디 오케오케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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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이에요 오케 네 일반이에요 일반 잠시만 왔어요 전개 아니야 형? 몰라요 전개 같기도 하고 뭐 넣으면 나오는 거 아닌가 아버님 뭐 넣으면 나오는 거 아닌가 아버님 문이 안 보이다 형 계속 감아 이거 풀러 간다 아니 올려지는데 계속 감으라고 경계인 거 같기도 하고 이거 보여요 양도 오! 뱅이덤이다 뱅이덤 사봉 사봉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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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에 어 뱅이덤 사시미냐 오오오 사시미 자 시아님들 뱅이덤 누리셨습니다 오 형님 멘트 예 고맙습니다 와 요거는 횟감인데 어? 뭐에요? 네 고맙습니다 오오오 빠졌다 빠졌다 긴 꼬리 흐하하하 오 긴 꼬리 선상 맞다 흐하하하 긴 꼬리 뱅이덤 선상보다 더 잘 물었는데 형님 한번 던지겠습니다 잠시ل 오와 aan Board 못 흥 어디 사유 여기가 잡은데 벵이 펭이 여덻이 아 뽈락이 세ty 스태는 포함 예 나이소! 와 라이그니까 기가 막힌 입지를 받아냈 악플러 여기 앉잖아, 이씨. 뱅이 아니야? 자. 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됐다. 총장님, 나오세요, 빨리. 총장님, 영상 찍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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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모두의 시선이 악플러님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악플러? 악플러야, 악플러. 악플러 많이 달아가지고. 아, 악플러. 댓글에 욕밖에 안 날잖아. 이거 애전투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오, 축하드립니다, 이게. 애전투민이네. 야, 야, 야. 모이다, 이나. 모이다, 야. 모여. 자, 과연 뭘지 기대가 되는데요. 와, 힘듭니까? 자, 쇼크 올라왔습니다. 아닌가? 거의 나왔다. 아, 버텔 줄라. 오, 야, 야, 야. 메모, 좋 cocaine, indicators, 밭창, shining, 와, 정객이 더 크다, 크다, 크다. 오 여야ros 또 저 손 conform pucket 탁자 여기now 너무 손맛을 보셔후구만 언뜻bait 빨리 빨리하고 나와줘야지 다음사람 orange 오 오 오아 regarding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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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raf 축하드립니다. 우와, 크다, 크다. 오, 잠깐만, 봐봐. 그게 무슨 거 아니야? 와, 빠졌다. 와, 입질 왔는데. 고기? 오. 왔어, 왔어, 왔어. 오오. 벵에 아니에요? 벵에돔 아니에요? 자, 벵에돔. 오, 좋아, 좋아. 우와. 오, 벵 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르죠? 와, 절로 가면 돼? 자, 거짓낚시대. 저기 있대요, 형님. 와, 큰일 났어. 천천히 가십시오, 형님. 천천히 가십시오, 형님. 와, 배를 휘져불고만, 형님.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농어, 농어. 아, 농어예요. 아, 농어예요. 아, 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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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불 자고지 마라. 아,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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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만 넣어, 대가리만.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원희야, 너처럼 전산으로 달려야 된다. 나이스. 와, 크다, 크다. 파이팅. 대박인데. 와, 크다. 와, 너무. 와, 너무 크네. 아, 너무 크네. 너, 너 들어오셔도 돼요? 아, 주무셔도 돼요, 여기. 저커마이. 네? 너희 뭐하노? 어디있어? 지금 긴 꼬리, 긴 꼬리 매개놈 낚시를 했지 않습니까, 선생님? 긴 꼬리 매개놈. 이게 지금 한숨 뿐이야. 선장시 하다가, 빨리 봐. 선장시 하다가, 똥 올라서 미치겠다. 아, 향수요? 아, 저는 그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니까 향수를 뿌려놔야 해. 아, 이거 막 십삭히 들어오지 마라. 그럼 향수 대신에 보기가 달라진다. 지금 밖을 놨다고. 좀 이쁜 손님이 향수를 뿌리고 왔어야 했는데, 제가 뿌려야 해,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한번 잡고... ㅋㅋㅋㅋ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이드로. 사이드로. 알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ㅋㅋㅋㅋ 오와, 왔어 왔어! 오, 좋았어! 오, 좋았어!! 어, 정경이인데? 오, 좋았어! 오오, 좋았어! 오오. 봐봐. 오, 좋다 좋다. 오오오오오. 오, 예오오. 아, 야. 고기 맞나. 고기 맞다. 야, 야야. 야, 야야. 자만지마, 자만지마. 야, 너무 힘쓰지마라, 감각 안 되는 말에. 오, 진짜 신나치도. 아, 고기 맞아. 오. 가다, 가다. 감아, 감아. 이따가, 일단 감아. 앉아가서, 앉아가서. 고기 좀 돌며, 그리고 제가 가는 건 아니지? 오-오. 왔습니다. 시한들 왔습니다. 야, 이따, 으-본. 야, 야, HERE. 힘이 걸어가서 밤새로 한 번 걸어야지 아 선생님 이러다 놓칠 수가 있어요 저거 봐주십쇼 오... 이것도 농어져? 정량이?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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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컨트롤 차이 방에 말 시키지 말아야죠 지금 으아아아 저기 슬프다 저기 여기 아아아아 방금 너무나도 아쉬운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과연 이 고기는 무슨 고기일지 시청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갱이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와 형 그거 엄청 크던데 그대로 밴드 올려줄게 나중에 다운받아서 맹세 올리라 얘 얼굴이 놀았노? 어? 맨북 얼굴이 놀았노? 귀마귀를 좀 차고 해야겠습니다 나같이 구독자 중에서 내가 나같이 구독자 중에서 알지? 네 알고 싶다 너 나 주류사도 다룰 일한다 내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 이라니가 뭐 하늘을 힐링이네 사과야 이라니가 뭐 하루 일화가 즐겁다 맞습니다 아기가 납시를 해야 될건데 개그를 해본께 아하하하 이거 선생님이 겐세이하고 터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또 납시해야 된다 사과 자 시감들 다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기를 거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뽑아내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던질께요 날씨 때가 연하니까 버튼 다해서 고기를 끌어오지는 절대 못해 그러니까 그런거죠 릴러 잡는거죠 그냥 릴러를 많이 잡아야 돼 릴러를 찾아 막 릴러를 잡아야 돼 알겠습니다 아 제가 또 한 마리 걸어드려야겠구만 흐흐흐흐 형님 못 치니까 동네 북대해버렸네 그 원래 고기들은 그 문놈한테만 물게 돼있어 그런거에요 보이실게 이제 그렇지 자 시아들 왔습니다 어 정경이 정경이 어 정경이 아 여기들 좀 관심을 좀 아 아 40도 안된다 이씨 3자 3자 제가 감안합니다 지금 몇 호스세요? 지금 오그람이요 오그람 오그람 그 봤냐 지금 그 선장님한테 산겁니다 아 아까 잡았어야 했는데 선장님 겐세이 때문에 못 잡은거에요 그거도 농어이지 않았을까? 아 저 X 다 쐈어요 X 다 쐈어요 아 아니 진짜로 막 진짜 어 와 잡았어 오늘 날이 나왔는데 이거 또 와 딱상에 했을건데 아 아 저 처친 소리 해오면 내 꼬리가 아 이 무슨 지검이가 막 이 안으로 잡을라 아니었구나 아니요 그 한마리가 헐렁헐렁해가지고 지렁이 한 마리씩 하라고 어 지렁이 제가 샀습니다 형님 조용히 하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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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배에서 유일한 긴 꼬리뱅에 두면 잡은 사람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하하하 형이 또 일반 뱅에 일반 뱅에 원래 그 문 사람한테만 본다니까 아 딱 그 raul이 긴 꼬리뱅에〜 유형층을 딱 노린거지 아 HO formulate 잇 disfr gestures 하하하하 수십만 사와메다 하하하하 açıl 우의 이l*** 암튼 입만 벌리며 와 써 쓰아 이 ㅅ 280 이맘만 거의 무언다 벌써 왔어 자옥 전기, 전기 첨동, 첨동, 첨동 같이, 같이, 같이 рий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와우 왔어 그거 원래 제일 유행이야 형님 아 너무 부모님 와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우 와 이거 어떻게 은퀘없죠 이거 올리차 않게 뭐 이리 다녀 오오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지금 힘이 빠졌는데 찬물이 씹혀 아 또 미쳤나봐 아 휴대 사오가 가려고 하는데 쉐이 갈 시대 거기서 꼴이 잘 타네 어? 네? 오 참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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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팔이 어떤 시야 같다 야 이동 외도에서 아이디어보시다 어이씨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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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계속 히트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계속 히트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계속 히트 나눠주고 있습니다 야 시함들 밥먹고 가겠습니다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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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어어 오어어어 오어어 어 또 까지 오어 치킨이 활짝 걸렸다 자 시함들 갑자기 또 저녁밤 피디 걸렸습니다 자 시함들 갑자기 또 저녁밤 피디 걸렸습니다 햇빛 왔습니다 왔어 왔어 아우 재밌었다 아이씨 갑시다 징그럽게 해보네 거의 알겠습니다 뭐 접으라고 하시는데 접어야죠 뭐 이제 양념의 담밤트를 58-도 긴거리도 있습니다 자극적으로three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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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침 여기 전복이 이렇게 크게 첨동하는 것 같고 첨동요? 일단 첨동 사 놓은 걸 다 따라 놔주시면 되겠지